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게잉스레이다입니다. 빛을 날리고 환불하라 촉구했던 헬 다이버즈2 커뮤니티 매니저 해고 어제 헬 다이버즈2 커뮤니티 매니저 스피치가 거의 해고될 뻔했으나 아직 해고되지 않았다고 전해드렸 는데요. 오늘 업데이트된 바 결국 해고됐 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매니저 가 사람들에게 환불하고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라고 촉구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좋지 않은 생각을 실행하고 말았죠. 리뷰를 부정적으로 바꾸고 환불하라고 말했을 때 난 이미 위험을 감수 중이라는 걸 알았다며 그 결정이 여전히 옳다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일이 내 일이었으니 그 일을 했다면서요. 또한 그는 디스코드에서 모든 전쟁에는 사상자가 남기 마련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pc 게이머입니다. ms 4개의 스튜디오 폐쇄 발표. 프레이와 하이파이 러시를 만든 아케인 오스틴과 탱고 게임웍스 가 포함된다. ign과 블룸버그 등의 언론이 ms가 엑스박스 여러 스튜디오를 폐쇄 한다고 알렸습니다. 이 조치는 영향력이 큰 작품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폐쇄가 발표된 4개의 스튜디오 는 아케인 오스틴 탱고 게임웍스 알파도 게임즈 라운드하우스 게임즈 입니다. 아케인은 지난 수년간 디스아너드 프레이 데스루프 등 여러 탁월한 게임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케인 오스틴의 가장 최근작인 레드폴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요 아케인 오스틴은 문을 닫지만 아케인 리옹은 살아남아 마블의 블레이드를 만드는 일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한편 탱고 게임웍스는 이블리딘 개발사로 유명하구요 최근 고스터 아이오 도쿄와 하이파이 러시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역시 역사의 뒤형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 대표 맵 부티는 IGN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베데스다 게임들을 포함 보다 영향력 있는 작품들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 위한 결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십년동안 육성된 베데스다의 사랑받는 세계와 블록버스터 게임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한 거라면서요 이런 프랜차이즈에 전력을 다하고 새로운 것에 투자하려면 비즈니스 전반을 살펴보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기회를 파악해야 한다네요. 개발자들은 이미 트위터를 통해 이 갑작스러운 뉴스에 당혹감을 표 하고 영향받는 개발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케인 리옹의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딩가 바카바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며 다음과 같이 간청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다울 권리를 달라 이 글을 읽는 모든 경영진에게 비디오 게임은 엔터테인먼트와 문화산업 이라는 걸 상기시켜주고 싶다. 문화산업 경영진의 할 일은 아티스트와 엔터테이너를 잘 돌보고 그들이 당신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를 골드러시 광풍 도박에 던져놓지 마라 우리를 잘못된 경영 판단의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우리 업무 환경을 약육강식 정글로 만들지 마라 우리가 좋은 게임을 만들 면 당신들은 자랑스럽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려울 때야말로 우리를 자랑스럽게 해달라 우리는 당신들이 할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런 일을 보아왔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서 위대한 팀들이 사라지고 있다 아켄 리옹은 안전하지만 부디 이 모든 일을 진중히 대처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존중 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표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달라 업계 내부 자들에게도 얘기를 남기자면 커뮤니티 로부터 몰입심율에 저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특히 동료 개발자로부터 들을 때마다 신이시여 제발 일하는 심정이 된다 제발 과거의 비합리적인 불안을 되풀이하는 대신 우리가 직면한 진짜 도전들을 말하자 그리고 더 내부자들을 향해 한마디 하자면 제발 멈춰달라. 자 이 소식은 2023년부터 게임판을 뒤 흔들고 있으며 2024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정리해고의 파도가 더욱 거세 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특히 더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아케인은 역사적으로 매우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둘째 탱고 게임웍스의 하이파이 러쉬는 극도로 전망이 밝은 작품이었습니다. 1년 전 엑스박스의 아론 그린 버그는 하이파이 러쉬가 우리의 모든 성과 지표와 기대치를 뛰어넘은 획기적인 히트작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많은 팬이 이 트윗을 기억하며 분노하고 있죠. 하지만 아케인의 레드폴은 스튜디오와 ms 모두에게 큰 당혹감을 안겼고 하이파이 러쉬는 돌풍을 일으켰지만 고스트와이어 도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실적 조조자들을 벌인 이번 ms의 조치는 스타필드의 부진한 성과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타필드는 잘 팔렸지만 베데스다의 다른 메인라인 rpg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스타필드 모딩 커뮤니티 역시 그다지 스타필드에 열성적이지 않고 스타필드는 여러 시상식에서 후보에는 올랐어도 아무런 상도 타지 못했습니다. 과연 베데스다가 다음 프로젝트에서 똑같이 실패한다면 그걸 감당할 여력 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죠. ms는 최근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데 687억 달러를 썼습니다. 근데 비슷한 스타일로 스튜디오를 사들였던 엠브레이서는 그 스튜디오들의 운영 비용과 취소된 게임들의 비용 때문에 내부로부터 줄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ms 역시 그런 사례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스튜디오 폐쇄는 대규모 인수와 무리한 사업 결정이 지배하는 AAA 산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암울하게 상기시킵니다. 많은 개발자들도 이 악순환의 패턴을 발견하고는 안정성을 달성하는 데 완전히 실패한 이 거대 게임 산업에 크게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게임즈 레딘 유저 욱스는 아케인 오스틴은 지난 10년간 비극적인 스토리를 써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1. 디스아노드 이후 라파엘 콜란토니오가 스튜디오를 이끌며 시스템 쇼크의 정신적 계승자가 될 완전히 새로운 ip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아케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몰입감 있고 사실적인 세팅을 만들어냈 했습니다. 모든 자원을 환경이 상호 연결돼 있는 응집력 있고 실제 존재하는 것 같은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 데 집중한 겁니다. 3. 제니맥스 대표는 라파엘의 판단을 무시하고는 게임 이름을 프레이라 할 거라고 통보합니다. 라파엘은 그 이름은 말이 안 되며 몇 년 앞서 취소된 프레이2를 매우 부정적으로 암시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라파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견은 묵살되고 게임은 프레이가 됩니다. 자 라파엘이 우려했던 대로 게임이 발표되자 초기 반응은 젠장 이게 뭐야 이건 프레이2가 아니잖아 였습니다. 5. 프레이의 마케팅 캠페인은 둠의 성공을 모방해 프레이를 마치 액션 게임인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전혀 액션에 초점을 맞춘 게임이 아닌데 말이죠. 6게임이 출시되자 아이즈에는 세이브 삭제 버그를 이유로 프레이의 10점 만점에 4점을 줬습니다. 이 점수는 전세대 콘솔 해서 거의 돌아가지 않아 상점에서 내려갔던 사펑 콘솔 점수와 같은 점수였습니다. 7. 라파엘은 개인 생활과 소규모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해 아케인을 떠납니다. 나중에 그는 그의 열정 프로젝트에 대한 제니 맥스의 잘못된 관리가 자신이 아케인을 떠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 암시했습니다. 8. 프레이가 출시되고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비평을 받은 지 불과 한 달 후에 e3 2017이 열렸습니다. 근데 베데스다는 프레이를 전혀 언급 하지 않았죠. 9. 프레이가 모리시물 장르의 탁월한 명작이라는 입소문 이 퍼지면서 시간이 지나도 판매량 이 계속 올라갔고 프레이의 컬트적인 팬층이 생깁니다. 10. 아케인은 프레이 문크래쉬를 만들어냅니다. 이 dlc는 게임의 로그라이크 요소를 도입해 널리 찬양을 받았죠. 10. 레드폴 개발이 시작됩니다. 레드폴이 상시 온라인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 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아케인 직원이 퇴사합니다. 레드폴 개발 기간 동안 프레이를 개발한 아케인 오스틴 개발자의 75%가 스튜디오를 떠납니다. 12. 레드폴 마케팅 캠페인 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고 아케인 팬들은 이 게임이 몰입심 율 명작이기를 소망했습니다. 13. 레드폴은 mx의 제니맥스 인수 후 첫 메이저 작품으로 출시됩니다. 그리고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았 고 상업적으로 대실패했습니다. 14. 지난 1년 동안 스튜디오는 여기저기 작은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어떤 식으로든 레드폴을 개선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15. 레드폴이 출시된 지 약 1년 프레이 이후 7년 만인 오늘 이 스튜디오는 ms에 의해 폐쇄됐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대부분의 언론은 슬프게도 아케인 오스틴을 레드폴 회사로서 기사를 내보낼 거라네요. 유저 더 오퍼짓은 난 몰입심을 장르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주요 몰입심을 작품을 여러 번 플레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에서 프레이는 단지 몰입심을의 훌륭한 예시 정도가 아니라 단연 이 장르 최고의 게임 이었습니다. 언젠가 우주의 기운이 모여 프레이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 장르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요. pc게머입니다. 수익성 있는 좋은 게임을 만드는 것으로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 하이파이 러시와 프레이 스튜디오 폐쇄에 업계가 분노와 비통함을 표출 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수천명의 개발자를 정리 해고하던 게임업계 경영진이 그들이 우선순위 조종이라 부르던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한 듯 보입니다. 바로 스튜디오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죠. 테이크2는 지난주 두 개의 스튜디오를 폐쇄했고 현재 ms는 아케인 오스틴과 탱고 게임 웍스를 불도저로 밀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재능있고 존경받던 팀들이 공중분해되자 대형 퍼블리셔 밑에 들어가는 것조차 오늘날에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디 개발자 도르차이데는 이젠 좋은 게임 수익을 낸 게임 부자 모 회사 소위 윤리적인 모 회사 긴 시간과 희생 등등마저 게임판에서 더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해 트위터에서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하이파이 러쉬는 작년 ms가 대히트작이라며 크게 칭찬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엑스박스 스튜디오 책임자 맷 부티는 너희들이 모든 걸 잘 해내도 언제든지 당신의 게임이 윗선으로부터 영향력 낮은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영향력 높은 작품에만 집중하겠다면서요. 이 발표 이후 팬과 개발자들은 분노 와 비탄 불안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ms가 소유한 옵시디언 이넥젤 더블파인 닌자 시어리 등의 미래에 불안감이 생겼죠. 파일럭식스의 작가 엠마 키드웰은 각종 상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된 게임을 만든 스튜디오와 개발자조차 구조조정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썼습니다. 헬 다이버즈 투 스튜디오의 ceo 요한 필라스테트는 탱고 게이머스 폐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왜 다른 회사에게 팔지 않고 그냥 폐쇄 시키는 거냐며 따졌습니다. 분명 그 팀은 쉽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었을 거라면서요. 라리안 퍼블리싱 디렉터 마이클 도즈 는 다른 개발사를 우선시 하겠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게 얼마나 사기를 떨어뜨릴지 상상이 안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런 소식을 옵시디언 이나 ms사나 인근 스튜디오에서 듣는다면 말이죠. 앨런웨이크2 디렉터 카일 로울리 는 앨런웨이크2를 만들 때 이블 위딘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며 이번에 짤린 탱고 게이머스 개발자 들에게 자신의 스튜디오에 지원 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바이오 쇼크 제작자 켄 레빈은 아케인 오스틴 폐쇄가 슬프고 실망스럽 다며 새 게임을 개발할 디자이너를 찾고 있다며 자신의 스튜디오도 문이 열려있음을 알렸습니다. 한편 지난 1월 ms는 블리자드가 개발 중이던 생존 게임도 취소시켰고 그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에 인수한 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엑스박스에서 1900명이 넘는 직원을 짜르며 그 개발팀도 해고 했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 에 모험네였습니다.